안녕하세요. 소영수입니다. 오늘은 필터! 저희 집이 여기 쓰는 지하수 필터거든요. 지하수인데 이걸 필터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물 먹는데만 쓰고, 음식할 때나 쓰는 필터. 샤워할 때는 그냥 쓰거든요. 이거 필터 한번 잘라 보려고. 여기 1번, 2번, 3번, 4번 하는데 통상적으로 1번이 제일 지저분하죠. 1번이 제일 지저분하니까 1번, 2번, 3번, 4번부터 잘라 볼게요. 요걸 자르는 거 위에 하고 밑에 자르가지고 위에만 자르면 나올 것 같아요. 위에 한번 잘라 볼게요. 얼마나 깨끗할지 지저분할지. 참고로 요거는 이제 커트기 가지고 자를 겁니다.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뭔가 딱 하면서 나갔습니다. 잘 안나오네요. 잘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했네요. 여기 안에가. 이게 요 위에 이걸 커팅을 날려야지. 이거 나오겠네요. 다시 한번. 이 찜이 찜을 잘라야 되겠네요. 이게. 그냥 누룩하게 그냥 찜을 깨끗하게. 이 안에 모래도 있고 뭐. 4번이 숯같이 생겨요. 숯. 숯같이 생겼는데. 숯이죠. 그냥. 숯이네요. 그냥. 숯이고 나왔는데. 별거 없네요. 4번은 숯. 50%밖에 안 들었네요. 다 들은 건 아니고 한 50%는 들었는데. 그냥 숯입니다. 숯이니까 뭐 지저분한 깨끗하게 이것도 뭐 찾을 수도 없네요. 그냥 숯. 숯으로 되어있고. 3번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3번은 뭐가 들었을라나. 3번. 3번도 잘라 봅니다. 3번은.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좀 까만해요. 왜 까맣을까요. 들어가서 까만 것 같지는 않고. 좀 까맣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필터는 큰데. 잘랐는게 한 이만큼 되니까. 이만큼 50%만 있네요. 50% 다 있는게 아니고. 여기 단가가 비싸져서 그런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거에 있는게 들을 수 있는데. 이만큼 밖에 안되네요. 이만큼 밖에. 밑에는 빈통으로 이렇게 빈거 빈거 빈거로 되어 있네요. 자 이제 3번 잘라 보겠습니다. 아 2번. 2번. 3번까지 잘랐고. 자 이번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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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숯같은게 있네요. ю가 4번하고 비슷한거 같은데. 좀 다를까요. 이게 4번이었거든요. 2번이 똑같은데? 똑같은데요? 거의? 들어있는 양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2번하고 4번하고는 똑같은 것 같아요. 둘 다 쑤. 쑤치노. 자 이제 대망의 1번. 제일 지저분할 것 같은 1번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바로 부서져 버리면서 나오네요. 1번은 필터네요. 그냥. 1번은 아까 3번 필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3번 필터 였거든요. 생긴거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요. 똑같이 생겼네요. 저희집 물이 1년 정도 되니까 색깔이 조금 안 좋네요. 여기 날짜를 보면 23년 11월 되어있죠. 사실은 1번은 자주 바꿔야 되죠. 원래는 좀 자주 바꿔야 되는데. 1년 동안 그냥 썼어요. 1년 동안 그냥 써가지고 책을 해 바꾸니까 좀 오랗게 떴네요. 근데 대신에 뭐 철분이나 이런건 안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거. 이거 자르는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